안녕하세요. 방진아지혜입니다. 오늘은 접이식전동 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동 운반차 접이식사륜 전동 카트 적재 중량은 500kg에서 최대 750kg까지 가능합니다. 공사연장, 양식장, 작업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터 출력과 배터리 용량 그리고 정격 가중에 따른 옵션으로 무려 17가지가 있습니다. 접이식전동 운반차 접이식사륜 카트 접이식전동 카트 접이식전동 카트 접이식전동 카트 접이식캔디 카트 콜딩전동 운반차 폴딩사륜 카트 폴딩전동 카트 폴딩전동 카트 폴딩환디 카트 홍사장 전동 운반차 공사장사륜 카트 공사장전동 카트 공사장전기 카트 공사장앤디 카트 화면에선 보시는 것처럼 접이식으로 차에 싣을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